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후정책연구본부장 이호무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본문의 중추적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에너지기후정책연구본부는 청정수소인증연구실을 비롯해 수소경제연구실, 기후변화정책연구실, 에너지수요분석연구실로 구성되어 탄소중립의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청정수소인증연구실은 청정수소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작년 말에 저희 연구원이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수소경제연구실과 함께 청정수소인증기관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정수소인증제는 수소 중에서도 생산과 운송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낮은 것을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청정수소가 널리 이용되도록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수소가 1억 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무려 10억 톤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탄소중립 시대가 온다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와 수소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 수소 생산 시 배출된 온실가스를 크게 줄여야 하죠. 그러므로 청정수소가 어떤 것인지 정의를 내리고 청정수소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서 청정수소의 활용을 촉진하는 청정수소인증제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청정수소인증제 청정수소립이 이루어진다면 청정수소 산업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요. 앞으로 많은 수소를 수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가 우리 실정에 맞는 청정수소인증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이를 해외 생산자들이 따르게 되면 세계 시장이 우리에게 맞는 방향으로 발전해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청정수소 공급 안정성도 높일 수 있고 관련된 국내 산업의 발달도 당연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정수소를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깨끗한 1등급은 수소 1kg 생산에 온실가스를 0.1kg 이하로 배출해야 합니다. 2등급은 1kg 이하, 3등급은 2kg 이하, 4등급은 4kg 이하입니다. 이는 수소 1kg 생산에 10kg 안팎의 온실가스를 내뿜는 기존의 생산 방식보다는 훨씬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정수소 인증은 수소경제가 탄소중립에 실제로 기여한다는 믿음이 근원입니다. 만약에 인증제가 없거나 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수소들까지도 청정수소라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들지 않는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잠식하겠죠. 청정수소만을 쓰겠다는 인증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감내하고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써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인류 전체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신호를 외부로 보낼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장래의 수소 수입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들도 우리나라 제도에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와 적극적으로 교류를 소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청정수소 생산에 관한 예비 검토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예비 검토 컨설팅은 설비가 지어지기 전에 설계 도면과 설비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청정수소 생산 설비는 매우 드물고 우리나라는 2027년부터 청정수소 발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결국 청정수소 생산 설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비 검토 컨설팅은 이러한 신규 설비에 대한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발전 사업자들에게는 청정수소 공급자 선정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청정수소 생산자에게는 자신들의 청정수소 생산 역량에 대한 의견을 통해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돕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90%가 넘는 높은 에너지 해외 의존도에도 철강, 석유정제, 화학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을 국민 경제의 중추이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단계에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정수소는 새롭게 열리는 시장이고 우리의 역량은 과거에 비해서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을 위해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실제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소경제는 탄소중립의 한 축으로써 필연적으로 우리 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처럼 잡은 청정수소 선도국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청정수소 인증제로 새로운 내일을 이끌겠습니다. 학교 정정수소 인증제로 새로운 약국의 자리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